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화면에서처럼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움직이는 그리고 화면에 글자를 넣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gif 즉 움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화면뿐만 아니라 고담 화면 또 다른 gif 움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화면에서도 멋진 화면을 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집어넣는 움자 gif 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키네마스터에서 gif 즉 움자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화면 비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맞는 동영상은 16대 9로 하죠 하지만 gif 움자리는 9대 16으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저도 9대 16으로 해서 카톡이나 이런 데서 gif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9대 16으로 9대 16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맨 하단에 만들기 있죠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뜨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자기가 움자 gif의 배경에 넣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저는 틱톡에서 구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하나를 터치했습니다 영상을 터치하니까 화면에 간혹 이렇게 이런 말이 생겨요 이 동영상 클립을 편집하거나 미리 보기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클립의 화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이디얼 감기기 너무 큽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요 무시하구요 그대로 확인을 누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영상이 왔죠 이렇게 영상이 지금 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엑셀을 터치해서 닫습니다 닫아요 그리고 이거 프레이 해보면요 이런 영상인데 여기에 음이 오디오가 들어 있습니다 gif 음자란 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 음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영상을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믹스를 터치합니다 믹스를 터치해서 스피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B금이 되었죠 그러면 음이 오디오가 제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두고서 여기에 글자를 집어넣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글자는 레이어를 터치하죠 레이어 터치하고 다음에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저는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썩송 이렇게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여기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글자가 여기 왔죠 화면에 보세요 글자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폰트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폰트를 터치해서 터치하면 폰트가 뜨죠 여기에서 저는 제가 이모위로 설치한 내 폰트라는 폴드에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내 폰트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니까 현재 이런 제가 설치한 여러가지 190개 되는 정도의 폰트가 여기에 쭉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한국어 있죠 여기에서 고름이 됩니다 내 폰트가 없는 분은 자 그래서 저도 한국어로 가서 좀 굵은 글씨로 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빙그레이트 볼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좀 굵은 수치로 이걸 터치해서 우측 상단에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저 위에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메뉴에서 윤곽선을 터치합니다 윤곽선을 터치해서 여기 이네이블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윤곽선을 살짝 넣으면요 글자가 지금 흰색이잖아요 글자가 조금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으로 갑니다 텍스트 옵션으로 가서 텍스트 옵션을 터치해서 정렬을 왼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죠 저는 왼쪽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자를 타이핑을 치게 하려고 하거든요 타자를 치게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니깐 타자를 치는 시작점을 제일 위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자 치는 시점을 가운데서 치기 시작하는 거에요 타이핑을 이것은 맨 하단에서 치기 시작하는 거에요 저는 제일 위쪽에서 차례로 첫 타이핑 침에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관이 조금 넓죠 그래서 현관을 터치해서 이렇게 현관을 좀 줄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현관이 줄이들죠 이렇게 현관을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로 하고서 저 위로 올라와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저는 타이핑을 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핑 있죠 타이핑을 터치합니다 타이핑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타이핑 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간을 지금 1초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세요 이것을 타이핑을 좀 더 천천히 치게 하겠습니다 한 2초 정도 2초 2초 해놓으면 아까보다 화면에 보시면 타이핑 치는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프레이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프레이를 시키면 글자를 보세요 글자가 타이핑을 한번 친 다음에 그대로 가만히 있죠 이것을 분할해서 타이핑을 또 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트림앤드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까이를 터치합니다 트림앤드 분할을 터치해서 분할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두 개로 분할이 되겠죠 그러면 타이핑하는 것이 한번만 아니고 두 번 반복됩니다 프레이해 볼게요 타이핑하는 거 보세요 글자 한번 쳐졌죠 그러면 다시 또 타이핑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스티커 라든가 번쩍번쩍하는 것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넣으면 되겠죠 레이어의 레이어 터치해 가지고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터치하면 여러 가지 장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식하고 싶은 분은 장식을 터치하면 됩니다 저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서 다 완성이 되면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은 우측 상단 제일 위에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이제 GIF이냐 일반 동영상이라를 정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해상도라고 있죠 해상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쭉 내려가면 여기 GIF라고 나옵니다 이게 GIF GIF가 키넷마스터에서 세 종류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480px로 하든지 360px라든지 240px라든지 물론 여기서 GIF 480p로 하면 480p라면 화질이 아주 좋겠죠 아래쪽은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GIF 480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있죠 이것은 15 12 6이 있는데 프레임 레이트도 이것이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파일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파일 크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화질로 GIF를 최고 화질로 해상도는 GIF 480으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10으로 정합니다 GIF는 비트 레이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 레이트는 GIF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GIF로 저장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GIF로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GIF가 제작이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GIF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출력이 됐어요 여기에 이것을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이것은 공유 이것은 삭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프레이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터치한 다음에 갤러리를 터치해서 GIF 지금 띄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막 만든 GIF 움짤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계속 타이핑을 치면서 반복되죠 반복되고 이 화면도 끊임없이 계속 키워놓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GIF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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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